두 번째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의 주제는 콘셉트 밸런스입니다. 상반된 콘셉트로 단 한 번의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해서 이렇게 살짝살짝만 움직이는 게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깨달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반전 매력에 대한 놀라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인트는 시원하고 성량한 맛이 일품인 사이다 같은 매력이고요. 저도 보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무대였어요. 한 명의 소년 팬이 돼서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주 크게 심쿵했습니다. 여러분의 선택을 눌러주세요. 이번에는 진짜 이 악물고 우리 팀 지켜내자. 절대 지지 않고 이기고 싶습니다. 결과 공개해 주시죠. 또한 1. 2. 2.